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발레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황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동쿄태 중 3막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장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랑파드 대중 키트리 솔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우선 봉사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연 보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